윤석열 지지율 9개월 만에 30% 붕괴, 긍정 29%, 한국갤럽 부정은 무려 63%인데, TK도 부정이 더 높아졌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아니 한국갤럽은 애초에 표본이 조금은 중도와 보수 쪽에 더 많이 가 있다고 이미 잊혀진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과거. 거의 제가 볼 때는 값심정변 때 사람이에요. 값심정변? 뭐 그냥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지지율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수 언론들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무려 35%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4%로. 이것도 역전됐습니다. 지난번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취임 이후에 첫 지지도 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분위기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딱 한 주인가 두 주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동훈을 그렇게 빨아주고 있는데, 모든 언론이 통틀어서 한동훈을 빨아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개인 지지도만 올라가는 거지, 당 전체라든지 세력 전체의 지지도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구도상으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아무리 구도를 바꾸고 싶어해도 지금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거를 깰 수는 아직 없는 거예요. 언제 흔들릴 거냐? 2월달 되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 그때 되면 이제 경선을 앞두고 탈당이 많아질 거예요, 민주당에서.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컷오프 되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다른 당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가면서 잡음이 많이 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저쪽은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나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빼고는 다시 또 정권 심판론이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은 무조건 어떤 한동훈이든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든 누가 오든 이 구도는 깨질 수가 없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심판론이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디서부터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한동훈 스스로가 계속 리스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그 리스크들을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의 팬클럽 회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자가 김경률입니다. 참여연대가 보수단체였습니까? 한동훈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바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여러 언론사들과 또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이런 운동권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적을 제거하고 싶어? 그럼 정적에 뭔가를 던져줘요. 캐빈안 안에 있는 자료를 던져줘요. 그래서 한동훈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김경률은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맞나요? 그게 왜 정의롭죠? 그러니까요. 자신한테는 정의로울 수 있겠죠. 자기한테는. 왜냐하면 김경률은 삼성바이오를 좀 치고 싶었죠. 삼성을 치고 싶었고 그때 한동훈이 도움을 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의로워 보였겠죠. 본인한테는. 그 이후의 행보들이 과연 정의롭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앞으로. 게다가 이제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총선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함께 찾아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뉴스시스에서 홍인표 원내대표의 워딩을 따서 보도를 했습니다. 홍인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리평으로 전당원 투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요즘 언론이 너무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식의 무슨 질문을 전당원 투표를 하면 던질 것인지 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당원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의총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야시사가 없습니다. 내일 토요일날 심야시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심야시사에서도 김성수TV에서 단독으로 좀 취재한 내용들 들어갑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 김성수TV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를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쫓고 있는 많은 진보 유튜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빨간 아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빨간 아재님이 빨간이라고 말을 쓴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어요. 빨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 본인에게 하도 빨갱이라고 그러길래 그래 나 빨갱이 맞아. 빨갱이면 어쩔 건데. 이런 의미로 빨간 아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본인의 정체성이 민주 진보주의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간 아재님 늘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내일 심야시사에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저희는 짤들 풀어내면서 한 주 동안 김성수TV에서 이렇게 풍성한 얘기들을 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